여름철에 좋은 건 알았지만요. 스테이크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몰랐습니다. 신기하네요. 역시 전문가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는 거를 색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늘 익숙한 여행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아가씨,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여행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를 제가 요즘 외치고 있잖아요. 행복해지는 도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이요? 부산 하면 해운대, 해운대 하면 해수욕을 떠올리실 텐데 이게 저고요. 이게 상어예요. 이게 뭐 형이냐고요?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나왔냐고요? 잠시 확인을 하시고요. 생각하니까 또 무섭네요. 해수욕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에 매달려서 우리를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게 돼요? 부산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긴 찬한 이 안에는요. 젊음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제가 연에서 노래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부울경이라고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로 올해를 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볼거리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부울경! 여름엔 부산이 생각나죠.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 옆에 저렇게 알록달록한 파라솔들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해운대 앞바다 풍경 아니겠습니까? 해운대에는요. 이 해수욕장 말고도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쿠아리움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렇게 시원한데 정말 시원한 데가 진짜 따로 있대요. 이 더위 따위는 다 물러갈 수 있는 곳.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서요. 도착하자마자. 네. 어디서 이제 더위를 날려줄까요? 나이가 오시네요. 어디서? 수조로 들어갈 거예요. 수조로? 그러니까 시원한 물로 들어가면 시원해진다 뭐 이런 이런 이런이에요. 상어가 있는. 뭐라고? 상어가 있는. 네? 상어가 있는. 저. 상어이요? 빠밤 빠밤. 조스. 상어? 거기를 들어가자고요 지금? 아 시지통 칸데? 예 저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어가 많다고. 열대지방에 사는 상어들의 제이징. 그레이너스 상어. 엄마야. 저 이빨 보세요. 저게 7겹이 된답니다. 평생 동안 저 어마어마한 이빨이요. 총 3만 개가 나왔다 빠졌다 한다고 하네요. 지금 봐도 또 무서워. 제가 만지거나 대를 끼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돋구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아가씨를 잘하는군요. 제가 사람 화도 꾸는 데는 1인자거든요. 제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상어 크기 보셨죠. 무려 3미터. 드디어 떨리는 첫 만남의 순간. 머리 위를 바로 지나다니는 상어의 모습에. 누군들 겁먹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 이 상어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밤에는 정말 주변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굳이 왜 저기를 들어가야죠? 더위를 시키라고 해서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수조 속에 저만큼이나 긴장한 모습들이었어요. 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거는요. 바로 기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너스 상어의 온순화 성격을 이용한 건데요. 당사님 말씀대로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먼저 건드리겠습니다 상어를.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어의 이팔입니다. 저 정신 없는 와중에 하나 챙겼어요. 상어의 이팔이네. 얘기냐고 가져가서 있으시게 해야지. 엄청 날카롭거든요. 진짜 날카롭거든요. 정말 시원하고 오사카한 체험이었습니다. 정말 어색해했어. 자 다시 해변으로 나오셨어요. 자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제 발길이 닿는 다음 코스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다대포. 이렇게 막 둥둥 떠있는데 여기들? 누가 날아다니나? 저게 뭘까요? 하늘의 두둥실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저게 뭐 하는 물건인고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밑에는 사람이 저렇게 매달려있는데 저게 뭘까요? 멋있어요. 이게 뭐예요? 카이트보딩입니다. 카이트가 연이잖아요. 카이트보딩? 카이트면 연. 카이트보딩은 패러글라이딩과 스워핑을 섞어놓은 레포츠입니다. 커다란 연을 공중에 띄어서 바람의 힘에 따라 무리를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막 날아다니세요.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는 없네요.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우 근데 저를 좀 거칠게.